여기 어떻게 왔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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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꽤 이쁘다 다 꽤 이쁘다 와.. 재밌네 이리 가나? 이리 가나? 저 봐가지고 어디다니놈? 다 꽤 이쁘다 괜찮아? 괜찮아? 네 낙엽이 있음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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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완전 크다 낙엽 있으니까 좀 낫다 자 여기 갑니다 여기 여기봐요 됐어 자전거를 제가 잡았어 그냥 내려와버려 그냥 내려와버려 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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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헬기가 안 되겠다 저는 여기다 헬기다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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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따 진달래 좋다 아따 이쁘다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인아웃 좀 하는데 이제 진달래천국이라구나 길 죽인다 좋아 잘 탄다 그렇지 뒷부리로 이끔만 잡아 자 뒷부리로 간다 오우 좋아 음경이 많이 늘었는데 거침없이 내려가는데 이제 크게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좋아좋아 오오오 아 이거 재밌네 이 코스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갑시다 배터리가 좀 바꾸고 배터리가 계속 튀어 아 나 이키아가 계속 튀어요 아 일로 올라오는구나 달령제 아 일로 오 아 그리고 나버려 나버려 아브레이크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오 바다 불기 놀아! 불기 놀아! 불기 놀아! 불기 놀아! 불기 놀아! 불기 놀아! 불기 놀아 teddy 불기 놀아 불기 놀아 달려 달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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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브레이크만 잡아 그렇지 사사 돌아가잖아 지킨다 아하 아재미있네 거기 야 지킨다 지킨다 어디? 여기 확실해? 나랑 꽃까지 볼 수도 있겠다 여기 오케 왔네 여기 여기 다 깨볼까 다 깨볼까 우후 어디? 어디? 거기 가볼까? 여기 안가? 아니지 이리 가보지 뭐 그럼 가만히 가보지 뭐 여기도 몇 동 가는 길인가? 장문 여기 좀 다녔는데 오토바이가 왔나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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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 가야되나? 길이 끊기쁘어. 여기다. 길이 만들어지면 좋겠구만. 길이 끊기쁘네. 가시나마 이거. 이리 가. 거기 길 모양 있어요? 여기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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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칙이다 칙 칙이야 칙 아이가? 칙줄기 아니에요? 칙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있나? 그럼 봐봐요 이게 주윽 연결되어 있잖아 이게 타잔 줄타기 하는 거 이거 아이가? 자 오세요 잠깐만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저 누구? 순누임하고 천성산 천성산 블루팜 코스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갔는데 길을 잘 못들었어 와 그래갖고 거의 한 2시간을 길을 헤맸다니까 10m 내려왔습니까? 10m? 10m 내려왔어? 5분의 10m 10m 벌써 아프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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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은 오 낙엽이있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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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masc어ice 낙엽이 있으니까 그냥 알았다 오 estoy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7성 음료수 캔 있는거 보니깐 길이 맞는거 같다 저 멧돼지가 묵지않을때가 10성은 어차피 참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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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밭인가? 그러니까. 펜스 같은데, 펜스. 어? 동네에 나오네. 차길이다. 차길. 차길. 첫길. 차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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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흐흐 아 아 으 아 아 하 하 야 아 다 왔다 여기도 사람이 들어오네 걸음 나왔네 물 많이 오겠지 조용하니 뭐야 조용하니 와우 좋다 이것도 많이 해놨네 뭐 하려고 에니콘 이라고? 와 이건 뭐 석축 쌓은거 봐라 동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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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미콘 어? 동명 이케 이케 별 뭘 여기다 이가 여는 우리 내려오는데 인도길 요 뒤에는 이러나오는구나 사람도 없다 그래 맛없더라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